안녕하세요 동영모의교사 3주차 시험은 오늘은 좀 많이 안 냈어요 성적표를 평균 점수는 68점 나왔고 68점이면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돼서 필요한 문제만 좀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죠 동영모의교사 3회차 2회차와 비슷하게 단원 배치를 순서대로 내진 않았고 중간중간 냈고 계산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붙여서 내서 뭔가 좀 신경 쓰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게 제가 좀 문제를 배치했고 실수할 수 있는 지문을 5번 지문에 좀 이렇게 뒤에다가 배치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항상 중요한 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라는 거 중간에 어려운 것들은 스킵 하더라도 마지막 문제까지 보고 답안 마킹하면서 중간에 못 풀었던 거 마무리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한번 보죠 언제나 문제 풀 때 이걸 머릿속에 숙지하고 실제로 내가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계산 문제는 일단 스킵한다 무조건 다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준비했던 거 이거 나오면 내가 풀려고 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만 딱 풀어서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익숙치 않네 뭔가 다른 유형이 나왔네 내가 모르는 게 나왔네 모르는 게 보이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읽어보지도 말고 마킹하고 시간 나오면 돌아와서 풀어야 된다는 거 확실한 정답이라고 확신하면 이건 암기 코드와 관련된 거예요 암기 코드로 우리가 1년 내내 외웠는데 딱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지문 안 읽고 넘어가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너무 쉬운데 이렇게 답이 쉽다고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답이라고 체크했던 지문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실수한 게 없는지 잘못해서 한 게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고 처음 보는 지문은 이건 그냥 난이도 조절용으로 쓴 거니까 답과는 관련 없다라고 해서 무시해버려야 돼요 처음 배웠던 거 처음 봤던 거 유난히 긴 지문은 항상 5번부터 읽어라 이건 머릿속에 항상 이 문제의 유형은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나 또는 토지의 규제 있죠 규제 정체 이게 가장 긴 지문이에요 그런 문제는 5번부터 읽어나가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자 한번 보죠 1번 자 부동산업과 개념에 대한 설명은 좀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한번 보죠 자 1번에 지중권이라고 나왔네요 지중 지중이니까 땅 중간이죠 땅 중간이니까 이건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죠 지하권 자 지하권에는 미채굴에 대한 광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죠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미채굴 광물은 석탄소균은 인정되지 않죠 지하수는 인정되고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고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용수권이라고 하죠 이건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쓰는 거예요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쓰는 거니까 얘는 지표권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돼요 다 틀린 거죠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건 지표권에 해당된다 1번은 다 틀렸고 두 개 다 틀린 지문이죠 이번에 보니까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라고 나왔어요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이때 손실이 있어야 떨어뜨렸을 때 문제가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거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정착물이다 뿐만 아니라 두 개 이번 지문이 좀 어려운 건 복합 지문을 많이 썼어요 두 개 두 개 다 옳은 걸 찾는 거나 두 개 다 틀린 거든지 어찌 됐거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얘 정착물 맞아요 얘 정착물 맞죠 정착물 맞는데 얘는 종속 정착물이죠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둘 다 정착물인 거예요 둘 다 정착물 3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 분홍산에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나오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맞냐 라고 했을 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라고 했었어요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얘가 유형적 개념이죠 그래서 자연 공간 맞죠 자 그럼 답 체크했으면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보너스 문제였어요 유형적이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해야죠 기술적 물리적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았어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되죠 생산 요소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무슨 측면에서 생산재 소비재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건 무슨 개념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토지는 경제적 측면의 개념에 생산 요소와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죠 이건 경제적 개념을 얘기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4번 5번 안 읽고 그냥 3번은 땡큐 준 거니까 5번에 임장활동으로 규정한다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현장에 임해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대물활동인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야 된다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오른 거 맞았어야 되고 2번이 좀 많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죠 특성과 파생현상을 설명한 것도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가 맞죠 왜냐하면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무슨 성? 영속성이죠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할 수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비소모성 때문에 소모가 전제가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나오면 안 되고 적용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며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렇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적 요인이 동일한 거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하긴 하지만 얘와 얘가 지역 요인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지역적으로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건 감정평가에서 언제 배운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대상 지역을 우리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두 개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역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암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뭐예요?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그러면 이 부자가 부동성이니까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지역 분석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의미는 인근과 유사는 지역적 요인이 다르다 지역적으로 다르다 이거 뭐예요? 국지화, 지역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지화, 지역화 그러니까 이건 개별성이 아니라 무슨 성?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으로 만드는 건 개별성이 맞죠? 일단 잠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분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건 부동성과 관련된 거고 부동성 동자가 동질성이죠 근데 개별성이 있으니까 얘는 맞는데 얘는 틀리다 얘는 부동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장은 복합 문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문장이 되죠 좀 더 마지막 단계 연습하라고 그래서 인근 유사 나오면 지역마다 다르다 이 얘기고 이건 지역 분석에 나왔으니까 지역 분석 관련된 건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지 라고 2번에 답을 체크했어야 돼요 이게 눈에 띄었으면 안 읽고 넘어가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한번 보죠 친절하게 3번에서 또 힌트를 줬어 지역별로라고 나왔어요 지역별로 초과 공급과 초과 수현상을 야기하며 그럼 지역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라 그래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 간의 균형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지역마다 다르다예요 이건 무슨성? 부동성 2번에 이 얘기와 유사한 얘기예요 인근과 유사가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지역화 국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성이죠 아직도 이 암기 코드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얘는 무수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4번에 보니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즉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라고 하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속성이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며 재고 시장 없어지지 않으니까 쓰던 걸 계속 쓰는 거 이건 영속성과 관련돼 있다 영속성의 기본 특성 현상이죠 자 5번에 보니까 경제적 용도적 공급 곡선이 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양이 증가될 수 있겠네 양이 불변인 것은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은 완전 비탄력을 얘기할 때 양이 증가될 수 없다 이건 무슨 성 부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를 얘기할 때 부중성 완전 비탄력인데 여기 보니까 용도적 공급이 우상향됐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격 비싸질 때 양이 증가될 수가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용도 나왔으니까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 또는 다른 말로 이용 전환이 가능해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 있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를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2번은 감정평가사 문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특강을 잠깐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잠깐 좀 활용한 거고 자 인근과 유사는 지역 분석에 나오니까 지역 분석 나오면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근데 어떤 걸 답으로 찍었느냐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번을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우리 다 배웠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답으로 체크했을 때 내가 뭘 실수했는지 찾아내서 다음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3번 보죠 토지와 주택에 분류해서 근데 오늘은 100% 정답률을 가진 것도 있어요 야 이거 3번은 아니고 3번 봅시다 자 오른거라고 나왔네 1번이 좀 어렵죠 자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얘는 건부지가 맞아요 자 건축물 있는 상태의 부지가 건부지 맞는데 뒤에 보니까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아직 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택지를 얘기해요 택지 대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택지는 건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의 토지에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이 건부지는 앞에 거 지문만 해당되는 정의고 이 두 개까지를 포함되는 정의가 되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택지나 대지라고 나와야 돼요 택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이 중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만을 건부지라고 얘기한다 어려운 지문이었죠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지문이고 어찌하거나 앞에는 맞지만 이 뒤에는 얘까지를 포함한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오늘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지문이 좀 복합 지문이 많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소유권이 인정되며 소유권 인정되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소유권이 없는 바닷가 활용실익이 많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뒤에 보니까 경사된 토지로 라고 나왔어요 경사진 토지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하죠 법지 그래서 얘는 법지라고 나와야 되고 소유권 인정되며 경사져서 실익이 거의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는 법지다 어찌 되거나 얘도 건부지라고 하지 않고 얘는 택지라고 한다 1번 2번 틀렸고 3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얘가 세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세 소형주택 이 세 가지 외워놔야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근데 얘가 특징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보니까 등기법령상 등록단이라고 나왔어요 등기 등록단이 소유권의 범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법률적 개념 뭐다? 필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그래서 다 틀렸고 5번에 보니까 5번까지 잘 견디고 왔어야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 5층 건물이지만 2층부터 5층까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몇 개층? 5층이지만 4개층이라고 해야죠 4개층에 해당되는 건 연세를 얘기하는 거죠 연세, 연세가 중에 4, 4, 3, 3이니까 4개층 이하에 해당되는 건 연세를 얘기해요 이때 연은 660 초과, 얘는 66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660 얘기하는데, 얘가 6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립은 아니네, 그럼 뭐다? 다세대라고 얘기하죠 이건 다세대다, 맞죠? 660 이하니까 답은 5번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5번이 하나의 단독적인 문제로 나왔지만 좀 문제 유형을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지문 하나로 좀 넣었어요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왜 어렵냐라고 짜증낼 게 아니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3번은 1번이 함정이었어요 1번이 이게 부지로 이용 가능한 이란 말 나오면 이건 건부지가 아니라 택지, 대지라고 나와야 된다 나머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다 공부했던 지문이니까 자,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100%예요, 100% 음, 기분 좋은 일이네요 자, 오른 거 자, 지문이 좀 길다 생각하면 5번부터 읽어도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1번부터 읽어도 되는데 한번 보죠, 오른 거 자, 여기에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개발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라면 지주가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체 개발이 아니라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라고 해야 돼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지주 공동 개발 방식에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물변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사업 위탁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금 정산 방식이 있었죠 신탁은 아니에요, 신탁은 이건 지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 해? 신탁 회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지주 공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주 공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물변제,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 대물변제, 사업 위탁, 그 다음에 분양금 정산 방식 이 세 가지가 지주 공동 개발 방식으로 배웠던 거였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소유자가 개발의 주체가 되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이전이 없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자금 조달 및 대부분의 과정을 토지 소유자가 얘가 전담하니까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보니까 부동산의 지분을 개발업자와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분을 공유하는 건 뭐예요? 등가 교환 대물변제 방식이고 사업 위탁은 수수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런데 100% 맞았으니까 뭐 굳이... 3번에 보죠 자, 여기 보니까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4번을 확실히 맞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분명히 자, 3섹터 개발 방식 민간 투자 사업에서 PTO라고 나왔네요 준공 나왔으니까 빌드, B 소유권이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뭐하며 이전되며 기속되며 트랜스퍼 그 다음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오퍼레이트죠 운영권이 인정되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운영하면 이용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자금 회수해가는 거 도로 어떤 거? 터널 같은 거 도로 터널 같은 거에 주로 사용하는 거 뭐? PTO 맞네요 4번은 이건 무조건 맞아야죠 너무 잘했어요 100%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 1회차 2회차 때도 없었는데 5번에 뭐죠 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며 맞죠 이때 실질적으로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등기부 상만 이전하는 거니까 형식적 이전이라고 얘기하죠 자금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누가? 신탁회사죠 신탁회사는 뭐라고 해?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라고 해야 돼요 수탁자 신탁계약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탁자가 담당한다 즉 신탁회사가 다 전부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100%는 진짜 어려운 건데 잘하셨고 신탁회사는